가온이 우리집에 나와요. 알아. 그래서 거기로 갈거야. 안녕하세요. 야, 너 지금 나 미시년이라고 생각하지? 응? 아니, 저는 평소에 언니 진짜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는데. 응? 나 누가 봐도 미친 년인데 날 멋있다고 생각했어? 그래. 근데 이 멋진 언니가 아직 건희를 못 잊었다. 왜냐, 우리 건희가 나한테 옛날에 그랬거든. 우리가 헤어져도 엄마가 미친 듯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오라고. 우리 건희 멋있지. 뭐, 괜찮죠, 건희. 너 건희 좋아하지? 네? 너? 지금 내가 딱 말하는데. 너 나중에 건희랑 결혼하면 나한테 죽는다. 아니, 내가 강건희랑 왜 결혼을 해요? 아니, 언니 진짜 뭐 징그러운 얘기를 해요. 아, 우리 건희가 징그러워? 왜 우리 건희 안 징그러워? 우리 건희! 되게 섹시해. 아, 미친 년아 진짜. 왜 때린 거라. 솔직히 옛날부터 네가 엄청 싫었어. 와, 이건 또 갑자기 뭔데. 아니, 내가 왜, 왜 싫어요? 건희가 너 좋아하니까. 아니, 나도 건희 좋아해요. 그럼 친구인데 안 좋아하나. 야. 너 가. 나 지금 장풍 쏠 거야. 그러니까 가. 쏜다. 자. 자. 뿡. 씻어서 손이 얼었어. 그럼. 잠깐만. 다시. riminal이너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